컴플릭트식 가골기원 이스케이프 싱글 24입니다 신전공 중 하나씩 됩니다 자 에릭의 역작 이스케이프 싱글 24입니다 자 방탈출은 아니에요 로드 Kirush Ludovic 신전공 중 하나 står 신전공 Eastern 신전공은 그룹 max NatAL 신전공 kick 하하 자신 영 gel 이 구간은 분명 쉬라고 받는 것 같은데 절대 쉬는 구간이 아닙니다. 이 구간을 잘리면 점수가 상당히 많이 가겨요. 자 이제 마지막 24억 구간이 나옵니다. 오 두 분 다 그레곤인군이야. 뒤집어 지금 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니 여기서 앉았다고 활보고 있어.